자 랍스터 살아있는 랍스터 10마리 와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눈 떴어 얘 자고있어 눈 떴어 눈 떴어 이거봐 눈을 넣다가 됐어 자 이중에 4마리는 스테링 먹을 예정 와 맛있겠다 성빈아 재밌어요 야 이거 우리 잡아먹을 건데 서희가 잘하네 자 방금 랍스터 잘랐어요 잘랐어 칼로 들어가자 랍스터 쏘리 자 방금 랍스터 요랬던 랍스터 지금 회로 요렇게 쳤어요 오예 맛있을까 성빈아 어? 아 그래 랍스터 잘 못 먹는데 들고있어 나 이제 해치할거야 자 준비 안에서 얹어 자 준비 안에서 얹어 노우! 얘 내장이 되게 터지는 여기 내장 터졌어 자 요렇게 내장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것도 있고 준비 완료 여기 씻고있어 아 얘 아직도 살아있어 잘랐는데 자 이거를 잡고 여기 옆을 다 잘라 잘라 오 야 움직이는거 봐 야 얘 오 야 미안하다 야 나 자를때마다 움직여 안성빈 그만 안성빈 자 이렇게 잘라줄때마다 애가 미안하다 아빠 죽으려고 그러네 회로 맛있게 먹어줄게 회로 맛있게 먹어줄게 좀 잔인하다 아 그러니까 잘 잡아야돼 이렇게 아빠 아빠 알았어 성빈이 이거 좀 종이 좀 해줘 아이고 자 이번엔 랍스터 회 대충 잘랐어요 자 이번에는 찜 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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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자 익은 랍스터 해체 먹어볼께요 꼬리 야 살봐봐 너무 쫄깃쫄깃하다 우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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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